이로 했었냐 하면은 뿅뿅 오오 나누어서 해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여섯개 중에서 몇개 아 어려웠던거 기억남던거 뭐가 있을까요? 아 쉬웠어요? 쉬운 친구 보니까 쉬웠던거 같은데? 오케이 달려볼까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뭔가 가까이 있는거야 멀리 있는거야 가까이 있는거 몇개 그쵸 를 소개할때 어떻게 소개한다 라고 했었냐면 This is the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씨를 집어넣으면 돼요 네 이것은 무엇이다 This is My new shirt 이게 is가 이런 뜻이죠 이것은 my new shirt이다 오케이 그랬더니 자기 셔츠 새 셔츠 사서 자랑하는거니까 그쵸? 뭔가 친구가 그걸 보고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s nice It's nice 오케이 그 다음에 봐라 이건 나의 새치마야 Look this is my new shirt 오케이 치마는 발음이 좀 어렵구나 자 치마를 이렇게 쓰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S는 S는 K는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에요? 스크 그 다음에 I가 힘 빠져서 어 그럼 여기까지는 스크 R은 R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스크 그럼 얘만 붙이면 되네 스크 스크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내 새치마다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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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새치마 자랑하니까 또 반응해줘야죠 It's nice It's nice 멋지네 잘 샀네 또 Look this is my new jacket This is my new jacket 어디에 있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몇 개를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표현 This is my new jacket 오케이 그랬더니 Wow Wow It's nice It's nice It's nice 와 멋지네 어 자 그래서 설명 Look 무슨 뜻이에요? 다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보다란 뜻이죠? 그렇죠 무슨 시에요? 오케이 뭐뭐 하다 하고 온점 찍었잖아 마침필 찍었죠 그럼 당연히 무슨 시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무슨 시로 시작하면 무슨 시로 시작하면 하다 시로 시작하면 문장을 하다 시로 시작하면 내가 어제 보라고 했는데 어떨 때 하다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그랬죠? 상대방에게 뭐할 때 쓰는 거다 상대방에게 뭐할 때 쓰는 거다 상대방에게 뭐할 때 쓰는 거다 라고 어제 지지나 시간에 얘기했죠 뭐할 때 쓰는 거다 부탁이나 명령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네 오늘 해야지 기다리세요 상담원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됐습니까 루게트 쪽에서 뭐 해주세요 좀 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자석을 뺐다고 자 그래서 마이의 뜻은 나의 유의 뜻은 쇼트는 쇼트죠 이게 무슨 씨야 완전 이거 당연히 이름 씨죠 왜 이름 씨야 왜 이름 씨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라 그랬어 누구 또는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구라고 물으면 너 누구야 그러면 저 자민이요 라고 네 이름 얘기하잖아 자민은 무슨 씨야 이름 씨잖아 이거 뭐 하시니 이름 얘기해 줬네 이름 씨라구요 그렇습니까 셔츠 입은 사람이 없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만약에 선생님 셔츠 입고 있으면 이거 뭐지 셔츠요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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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그러고 저것이 영어로 뭐였더라 다섯번째 얘기한다 that 이라고 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my new shirt 이거 나의 새 셔츠다 이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줘요 영어로 얘기해 달라고 it's nice 그럼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의 뜻이 뭔데 it의 뜻이 뭔데 it's nice it's 뜻이 뭐라고 이제 일곱번째 얘기한다 그것이라니깐요 그것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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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들고 있는 그거 어 오케이 그러면 it is 뭐 대신 왔죠 지금 상황에서 뭐 대신 왔어 it is 지금 상황에서 뭐 대신 왔어 it is 뭐 대신 왔어요 자 상황을 생각해봐 어떤 친구가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어 그리고 또 이 앞에서 그걸 보고 있던 애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oh it is nic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it is 뭐 대신 왔어 지금 it is nice it is nice 했듯이 그것은 멋지다 이런 뜻이잖아 어 그럼 뭐 보고 멋지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look this is my new pen oh it is nice 뭐 보고 it is 뭐 보고 it is 라고 대답한 거야 내가 방금 해 그래 그러면 지금 it is 뭐 대신 왔어 셔츠 셔츠 대신 왔겠지 그러면 it is 영어로 뭐 대신 왔냐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Your new shirt is nice 라고 얘기하는 거 Your new shirt 암만 기려봤자 암만 기려봤자 암만 기려봤자 암만 기려봤자 암만 기려봤자 너의 새 셔츠 암만 기려봤자 뭐 이스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남자야 여자야 셔츠 여자야 여자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한 개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것이라고 그것이라고 그것 어 이 세상에 it is 없어졌어 그러면 뭐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이 세상에 it is 없어졌다니까 내가 방금 다 가르쳐줬잖아 이 세상에 it is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그래 Your new shirt is nice 라고 할 뻔 했다고 그래서 자민이가 길 가다가 it을 만나면 어떡하라고 길바다가 it을 만났어 길바다가 it을 만났어 길바다가 가고 있는데 저기 it이 왔어 어 it 고마워 해야 되겠지 왜 고마워요 이씨 왜 고마워요 이씨 왜 고마워요 이렇게 긴 it을 대신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뻔했어 Look this is my new shirt Your new shirt is nice 할 뻔했다고 Your new shirt is nice 대신에 뭐라 부르면 돼 It's nice 하면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길 가다가 it 만나면 고맙다고 해 길 가다가 it 만날 일이 없어 길 가다가 it 만날 일이 없어 여기 많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지금 복화야 복화 복화 선생님 파트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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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가요 가 오 있어 가 응 오케이 선생님 오늘 들어갔으면 더 말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저빈 뚜 뚜 뚜 카우 하세요 이어서 성공 오시구요